렌즈로바 보그 2009년식 며칠 전에 프론트 스피커 작업했었지만 니어 스피커로 데타셋 D2 제품을 같이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D2 제품은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제품으로서 타이어필 보시면 3피스와 같은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혀 10년, 20년이 돼도 전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엣지나 콘지가 문제 생길 경우 리필도 가능합니다. 렌즈로바 보그 2009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